자 이번 시간은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438페이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에서 1번 청약이죠. 의금 뭐 계약을 청한다. 계약을 꼬시는 의사표시가 청약입니다. 물론 청약도 의사표시인데 일단 청약의 요건에서 기억 청약자 특정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니은번 청약의 상대방 불특정 다수에도 상관이 없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큰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큰길가에 커피 자판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커피 자판기도 결국은 뭐냐면 청약인 거죠. 근데 특징은 얘가 멀뚱멀뚱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는 거죠.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다시 말하면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 거죠.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논리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청약자죠 청약자인데 근데 이 사람은 특정인이겠죠. 다만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커피 자판기를 해서 커피를 먹기 위해서 이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누군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특정인이 돼 그 사람이 뭐 될 필요는 없어요. 명시될 필요는 없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는데 청약자는 특정인이지만 누구인지 명시될 필요는 없다.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여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청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계약이 낙선 계약이잖아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 을이 좋다. 예스 승낙만으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확정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다면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이 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청약과 청약이 유인이 나오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면 청약인 것이고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뭐가 되는 거죠? 청약의 유인인 거죠. 만약에 청약의 유인으로 평가된다면 응 알았어 내가 할게. 이런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교재 청약의 유인에 예가 나오고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청약의 효력이죠. 자 청약은 의사표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의사표시니까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그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단에 527페이지 계약은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죠.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는 도달이 돼서 효과가 발생하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처리하지 못해요.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마찬가지로 도달이 돼서 효과가 발생하면 뭐 하지 못한다는 걸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청약을 하면서 두 가지가 나눠볼게요. 승낙 기간을 언제까지 승낙해다,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이 정해졌다면 정해진 그 기간 내에 도달을 함으로써 계약이 뭐가 되어 성립이 될 것이고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되어 성립이 되는 거죠. 웃음 아시겠죠? 따라서 의사표시 청약은 도달이 됐다면 승낙 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승낙 기간 동안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리하지 못하는 거고요. 승낙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대하자 이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 넘겨보시면 440페이지에 수속력의 존속 기간에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 이 얘기예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정해진 그 기간 내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고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죠? 성립된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441페이지에 오시면 승낙의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의의 나오고 요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승낙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청약자에게 해야 되겠죠. 따라서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일 테니까 갑이 을에게 청약했다면 갑에게 승낙을 해야 될 테니까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특정인이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대화자관이 나오는 대화자관에 가입해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격지자관의 계약 성립 시기에 가지고 531조가 나와요. 자, 442페이지 531조입니다. 자, 보세요. 격지자관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 볼게요. 자,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냐?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지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인 것이 있는데 발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답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니까. 승낙은 언제 한 거죠? 승낙을 발신한 때 한 거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은 뭐인 거죠? 발신주의인 거죠. 문제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된다 그랬죠?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의 내용과 아래의 내용이 불일치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을 발신시 계약이 성립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승낙을 발신할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해제 조건이라면 성립했던 계약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헷갈리죠? 그럼 이것도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다만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3월 20일까지 승낙해 나오라고 승낙 기간을 정했고 을이 좋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승낙을 발신한 때가 며칠이냐면 3월 12일 날 발신했는데 도달은 3월 19일 날 했어요. 그러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니까 3월 12일 날 계약이 성립된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3월 21일 날 도달했어요. 그러면 승낙 기간을 지나서 도달했으니까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일단 3월 12일 날 발신할 때 계약이 먹어야 돼요? 성립이 된 거죠. 다만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립했던 계약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는 얘기인데 헷갈려 하지 마시고 우리는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지만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44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연착의 승낙이죠. 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연착됐어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답이 별도로 또다시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을이 발신한 날짜가 3월 12일이죠. 그러면 8일 정도 여유를 줘서 발신했으니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인 거죠. 그것 때문에 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442페이지 하단에 528조 2항입니다. 2항 보시면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위에 도달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데 연착됐는데 보통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한다. 3항. 전항자가 전항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을 본다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연착됐으니까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데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이기 때문에 갑은 의뢰에게 뭘 해줘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은 의뢰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요. 물론 성립되기는 시기는 항상 승낙의 발신 시인 3월 12일인 거죠. 정리해 볼게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만약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고 연착이 됐다면 원칙,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략으로 봐서 청략자가 또다시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그 날짜가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됩니다. 언제요? 승낙의 발신 시에요. 아이고 헷갈리네. 자, 그러면 잊어버리지 말 거에 뭐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매치든 해치든 어쨌든 간에 계약이 성립된다면 항상 그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언제인 거예요? 승낙의 발신 시인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여기서는 날짜도 나오고 값도 나오고 올도 나오고 되게 헷갈리하는데 문제에서 언제 계약이 성립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뭐예요? 승낙의 발신 시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444페이지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이 성립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자, 이런 거예요. 제가 길거리 가는데 길거리에서 오뎅을 팔아요. 요새 오뎅이 더 비싸더라고요. 오뎅 먹으면서 아, 이게 두 개면 짜장면 값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무튼 오뎅을 팔아요. 오뎅을 팔길래 제가 암수회라고 먹었어요. 먹고 나고 갈려고 하니까 아줌마가 아저씨 오뎅값 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죠. 이때 제가 아줌마, 제가 언제 아줌마한테 오뎅 산다고 그랬어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뎅을 먹는 행위가 뭐냐면 승낙인 거니까요. 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는다, 시내버스에 탄다, 책에다 이름을 쓴다 같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 바로 계약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립이 된다는 거죠. 조심할 것은 계약이 성립되는 그 순간, 시점은 제가 그 오뎅을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청약자가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의 대상에 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다는 거예요. 갑은 을에게 우리 집 1억 원의 살래라고 청약을 하고 을도 네 집 나한테 1억 원의 팔래라고 청약을 했단 말이죠.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됐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승낙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약이 성립돼요. 그것을 조심할 것은 언제 계약이 성립되느냐?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성립해요. 우리가 계약이 성립 시기는 승낙은 뭐죠? 발신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는 양 청약이 모두 뭐가 됐을 때요?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계약의 경쟁 책임이 나오는데 가입합니다. 출제되지 않으니까 보실 필요 없어요. 보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6 해서 계약 책임상의 과실 책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민법을 처음 시작하면서 앞에서 이제 원시적 불렁, 후발적 불렁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하게 돼요. 이제 그때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계약법에서 배웁니다. 라고 넘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복습해보죠. 원시적 불렁입니다.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우리가 원시적 불렁이라고 하고 원시적 불렁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인 거예요. 꼭 구렁이냐 이거죠. 꼭 구렁이냐. 자, 원시적 불렁이란 사실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는 이미 범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어요. 더 거기다가 상대방은 원시적 불렁이란 것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하게 됩니다. 다만 무엇보다 클 수는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시적 불렁이고 체결자는 그 원시적 불렁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 살 좀 붙이고 좀 책을 좀 볼게요. 자, 우리의 파일에 따른다면 이 원시적 불렁은 원시적 전부 불렁만을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원시적 일부 불렁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되지 않고요. 담보 책임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무슨 불렁입니까? 원시적 전부 불렁에서만 문제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신뢰이익을 배상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신뢰, 믿었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이에요. 뭐 이사하려고 준비하는 비용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 뭐죠? 신뢰이익이고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죠? 이행이익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을 1억에 샀는데 지금 가격이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이전 등기가 됐다면 이행이 됐다면 얼마를 벌 수 있었어요? 2천만을 벌 수 있었으니까 이게 뭐죠? 이행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신뢰이익을 배상해 돼 이행이익보다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클 수는 없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 의의 나와 있고 법적 성질 의미 없고요. 넘겨보시면 요건에서 계약이 목적이 불륭인데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륭인데 객관적은 당연한 거고 원시적 무슨 불륭만요? 전부 불륭만을 의미한다. 효과,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은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요번에 가서 확대 적용 여부에 6번 계약 교섭 단계 보호 의무 위반에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 자, 우리 판례와 민법은 원시적 전부 불륭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설은 원시적 전부 불륭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 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에 계약 체결과실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학설이 그 학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이유까지는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계약 체결 전이에요. 계약이 체결하기 전에 부당하게 부당하게입니다.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파기한 경우가 문제가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륭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판례만 기억하면 된 거죠. 우리 판례는 불법 뱅의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만약에 계약 체결 전 부당한 파기가 아니라 정당한 파기라면 손해배상은 모를 수 없는 거고요.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손해배상이 범위는 똑같습니다.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시니까 여러분들 학설은 잊어버리자고요. 우리는 계약 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무엇을 원인으로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내용은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이익보다는 초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판례 안 보셔도 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판례가 복잡하게 판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448페이지 하다는 계약에 효력해가지고 동시의행병권 위험부담해가지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다음주에 봐야 되겠네요. 이번주는 여기까지 하고 아마 다음주에 거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아마 민법을 종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수업 전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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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